면접에서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. 무인도에 3가지만 들고 갈 수 있다면 어떤 걸 들고 가실 거예요? 라텍스 베개, 물, 그리고 도약돌을 가져가겠습니다. 베개는 제가 잠자리가 불편하면 잘 못 자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도약돌은 SOS 그거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? NO! 이 질문은요. 상의성과 논리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. 어떤 것이 답변이 돼도 상관은 없지만 왜 해당 아이템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. 면접관이 듣고서 아? 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답변이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답변해보세요. 저는 비행기와 조종사 기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무인도에 머무르는 것보다 빠르게 탈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. 합격! 가자!